안녕하세요 재무기 입니다. 오늘은 다이노 어드벤처 할인해서 300원 해봅시다. 진행해보도록 당하는거 어 아 아 꼬리 다른 키는 뭐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R을 잃어버렸대요 아 숙인 가보죠 어 R을 모으는 건가 봐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에게 없는데 아 엔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안 올라가지 야 야 이 자식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아 꼬리치기 아 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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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서 점프. 함부로... 약간 미끄러지네. 점프. 점프. 짜점. 팔짝 놀라. 때려주고. 때려주고. 돌아가줘요. 어이야야야야. 계란 다 모았다. 아. 여기 봤나.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요. 했어요. 가봅시다. 오. 밟을 수 있어. 아. 나 안 밟아진다. 타이밍 맞춰서. 오케이. 돌아가 봅시다. 타이밍 맞춰. 타이밍 맞춰서. 빠르게. 달걀을. 하나만 빠뜨리지 않고. 다 먹고 갔다. 맛있었죠. 어. 피해주고. 먹어주고. 어. 씨꾸마. 어. 내려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야. 와. 야. 이런 것도 있어? 어. 야. 뭐야. 왜 맞아. 아이씨. 저장. 오케이. 끔. 얘네만 보면. 점프할 것 같아. 얘네. 얘네. 어. 밟아주고. 밟아주고. 밟아줘. 봅시다. 벌레. 밟아버카. ikum. 아. 왜 자. 마쳐서. 눌렀다. 다시. 어제. 니다. क. autumn. 아. uden다. 다모. 아. 기다. 마쳐서. 타이밍 맞춰서 계란받나 잘했어 아 물스테이지인가 보다 뭐야 저 밑 아 들어가면 튜브 탄다 아 귀여워 가봅시다 설마 이거 숨막히는 건 없는 거 오케이 와가지고 야야야야 야 저 해당 야야야야야 펌프 아무리 봐도 못밟게 생겼죠 야야야야야 꼬리치기 안 돼 안 올라가지 솔로 올려줬다 예 뿌리치기 계란이 없었다 이런 젠장 계란이 없었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어디다 있어? 소리! 야야야야야야 안 때려줘! 와... 차일발수 하는데 딱 봐도 내 방향에서 쏘게... 봐주고 쏘고 어? 야... 오야야야... 에이 점프! 점프! 아우야이 아아...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 빠르게 안되네 여기 잠깐! 지금! 오케이 좋았어 어? 야! 저기 밑에 계란 있네? 야! 나 계란 못 먹고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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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빼! 계란을 먹으러 간다 계란은 하나도 놓칠 수... 안amı$%&4 адц universe 야! 형! 이리와. 아우바이$%& 얘 돌아온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가운데로 털어져주고 아직 돌리지마요 타이밍 타이밍 오케이 타이밍 끔 끔 끔 끔 오케이 와우 봤어요? 아아 매달렸어야 되는데 아아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에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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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계란 받나? 어우야 물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게 하는게 좋 계란 많다 아 이게 페이지마다 열쇠가 다 있나 보다 아 아 야야야야 깜짝이야 와 야야 뭐 아 어 뭐야 아 빠지면 죽어 와 야 대박 야 이 자식 아 야야야야 야 이 자식아 아 저 보라색 저게 통하면 안되는구나 야 이 자식아 야 Tokyo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아 아 Internet 이렇죠 오 아야 야야야 빠 Voy 도리로 아아 아 괜찮으시죠 여야야야 날라갈때? 안날라오지? 아 느려져 여기서 이까봐요 저거 오 야야야 점프? 아 야 와 깜짝이야 야야 와 자기가 여기부터야 왜 야 넘어 야 저거 무조건 타야되는거네 밟아주고 막아서 밟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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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주고 건너주고 타주고 건너주고 어우 넘어가 헐 헐 아 따렸잖아 야 오우야 깜짝이야 봐가지고 야 아래서 한번에 두개를 딱 먹어줘요 점프 아이애 아하 하나 못먹어 아 아깝네 하나 못먹어 그래도 하나 빼고 다 먹었어 박수 아케이드 게임 재밌어 가자 오오야 아야 아 아 야야 이거 아 이거 두 개를 같이 이용해야 되나 봐 그런데 타주고 타주고 아 아파 오야야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지켜주고 점프 점프 아 못 지나갔는데 아아 그냥 지나가지는구나 어 뭐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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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빡치게 하네 야 아냐 어 어 어 어 야 야 아니 야 알려줘야지 야 연습할 때 그런 거 없었잖아 아 아이씨 많이 아아 어? 아 펌프? 펌프 아 맞다 저 올라가야 돼 펌 펌 펌프 올라가주고 펌프 올라가주고 올라가주고 허리치기 어 야 뭐야 아아 아 알았어 저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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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치기 점프해줘야 돼 이거 내일 먹어주고 아 안돼 아 안돼 물 돌려 인마 아아아아 안돼 아 개어려워 아이씨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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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인마 점프 오우 오우 오우야 놀랬다 아 저장 있다 하나만 더 먹고 아 못 먹었어 아 어차피 여기 저장 됐으니까 먹어도 돼 오케이 어 뭐야 우리 아저씨 뭐야 우리 아저씨 뭐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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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벗 점프 치아 뜨허허 아아아아 졌다해 아! 야 아씨 나한테 나 트레이닝 해줄게 잖아요 풀어 자 아 뭐야 아이씨 아파 야이야이야이야 아이씨 점프 눌렀어야 되는데 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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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란 하나를 못먹은걸 챙기기 위해서 다시 온거에요 계란 계란 하나 더 챙기려고 온거야 못먹은 계란 챙기려고 자 절로 야 자 갑시다 점프 오! 오우야 오! 형 눈이 좀 이상한데? 점프! 타임 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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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갑시다 말고 가란뜩 하자 알죠 이제 아니죠 펌프 펌프 맞아 그런거 야! 끊어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서 중요해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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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야! 야!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된거 아 이거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아 이 젠장 아 너무한거 아니 아 시간제가 있구나 어 어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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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야! 야!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아우 야야 네 에? 꼬리로? 에? 꼬리로? 아하 아하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안쳐져 이거 아 아 얘 시간될때마다 자동으로 저거 아 치는건 내가 치는거 오케이 오케이 딸깍딸깍거리는건 얘가 알아서 하는거고 아 야 어려워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달팽이들 짱 나는데 아 야 타이밍이 이거 좀 굵다 달팽이 자 빨리와 얼로와 고고 고고 오케이 야 생각보다 보스전 어려운데? 야 뭐야 저거 벌나오는거 아니냐? 아 vá는거 싫어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AN학보소지 아야 ça 와 어려워 보스조안 내가 NGAD Q1 내가 원할 때 칠수 있는게 아니여가지고 야하 아야 뭐야 너무 빨리 쳐도 안돼 빨리 쳐도 안돼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왔다 지금 왔어 걸로 다시 가 에이 이따가 이따가 조금 오케이 나이스 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아니야 1스테이지 먼저 이따가 오븐 5 2 1 이사 야야 전쪽 빠져 튀기는 거였어 이거? 아 야 아 뭐 그런 거 같죠? 그냥 맞아야지 어 뭐 타임이야? 뭔가 쉬운걸? 호르르차! 잘했죠? 아! 아이씨 아! 아! 안 가야구! 둘 둘 아야 둘 셋 셋 아 아 아 그래서 점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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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려 어 캣 점프 야야 아이고 꼬리 치기랑 점프랑 헷갈려 아 아 아 아 아 내려와 아 아 아 뭐야 아 이거 나 좀 환장하겄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왜 맞았는 점프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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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낮점 세 달려주고 점프 세 달려주고 점프 점프 잘 먹어줘 꼬리 가요 점프 오이야 오 저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야 뭐야 그런게 어디 점프 구간에서 머리받고 떨어지는게 어디냐 야 야 어떻게 해야되지 나 좀 뛰어야 되나 저거 올라가 좋았어 아 아 이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해 달려 보고 지금 아 아 뭐야 안 떨어졌잖아 저거 야 저 정도만 안 떨어진거 아니냐 아 아 왜 맞아 저걸 했잖아 자 매달려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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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지인데 맞냐 어구 죽어 점프 점프 타임 좋아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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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그럴거 같은데 오 오 오케이 알반납 후 뭐야 박수 어 야 4분이나 걸렸어 야 생각보다 게임 어려운데 이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네 안 쫄아도 돼 생각보다 딜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아 야야 이거 뭐야 오야 꼬리치기 오 야 뭐야 아우야 폭발하네 아저씨 어 아야 씨 와 쟤는 깊숙이 들어간다 타이밍 맞췄 응 아아 야 꼬리치기 아야 아 아 음 음 음 아야 와 타이밍 맞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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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나의 목적은 깨는거야 속한 아저씨 점프 풋풋치기 아저씨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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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와. 갔다가 들어갔을때 점프. 오! 미치기! 아, 아니었다. 자, 안찔렸어 방금. 아저씨가 내려갔을때 점프, 점프. 오케이, 저장. 오! 우와! 아이고, 안돼! 아, 아저씨. 아, 뭐야. 저거 어떻게 먹으라는거야. 저건 한 번 죽으란 소리야, 저거? 꼬리치기, 꼬리치기. 아, 어떻게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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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아저씨요. 타이밍 좀. 들어왔을때? 아파라. 아야야야. 새랑 거북이랑 저거 너무한거 아니야? 아저씨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데요? 아야야. 깜부시네. 자, 왔을 때. 지금! 새달리고! 지금! 새달리고! 지금! 새달리고! 오케이, 다 모았다! 잘 받나아아아아아아아아. 잘했어요오오오오오오. 박수! 앞 박수 소리가 들리네, 약하게. 어우야, 히, 얽여웠다. 어? 혹시 게임 소리가 잘 안들리나? 게임 소리 잘 안들리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어? 아닌 것 같아 아! 아! 야! 아냐! 아악! 이게 뭐야 어? 뭐지? 왜 화면이 작아졌냐? 아! 뭐야 아까 화면 어디갔어? 아 여깄다 아까 보기 좋았던 화면 어! 포장돼있네 갑시다 뭐야 차 흘러는 거야 이번에? 빨리 가야돼? 야! 빨리 가야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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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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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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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천천히 가면 안되나봐 올라가! 올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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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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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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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넘어가! 어! 우오! 어?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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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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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넘어가! 어? 어? 저장? 오케이 따윽 o! 와서 아! 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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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어우! 만심이 된다 야씨 어디야? 새 아저씨 때려주고 야야 아니야! 아야 아프다 아 야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배달려! 설마!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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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죽어! 한 더! 넘어가! 어 봤나? 어 이번 타는 그래 빨리 끝났다 어 그래도 알탐 맞어 박스 두! 오! 야 이거 설마 타고 넘어가는 거냐? 가자 야 아 뭐야! 야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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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얘로 쳐가지고 그걸 부시라고 야 오케이 야 야! 과자 저기 계속 데리고.. 이것도 꼬리로 치면 공주가 뜨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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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했잖아! 아이씨! 중요한 거 아니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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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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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본가! 그냥 꼬리로 쳐서 먹으면 되는데... 그쵸? 아! 나 바본가봐... 아이야! 꼬리! 꼬리! 쳐져!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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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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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안 가져가도 돼... 안 될 거 같은데... 아! 야! 아! 야! 점프 했잖아! 야! 너무 한 거 아니야? 일단 점프 되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어려운데? 쳐져! 임마!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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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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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왜 안 넘어가죠?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안 넘어가지는데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거 그냥 점프해야되나봐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봐요 서서 넘는게 아니고 아 나보였다 어렵다 게임 생각보다 나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 안가도가도 되지 않아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점프 점프 터주고 점프 오케이 야야야 테란 터주고 점프 아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아 야 아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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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떴는데 점프 아 점프 뭐야 뭐야 아 아 아 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건 아 터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왜 지금 터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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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ity 됐! 점프! 왔어? 점프? 수고를 해주고? 점프! 야! 아! 그런거 아니야? 야! 터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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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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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야! 야! 야! 아이야! 화날라 그래 이제 야 이거 애들이 야 이거 애들이 하기 힘들겠다 이 게임 어려운데 생각보다? 크롤이 중요한 게임이야 생각보다 점프 터주고 점프 터주고 터주고 점프 터주고 점프 점프 터주고 뛰어 뛰어 터주고 뛰어 뛰어 야! 어우야! 저거 야! 너무한거 아니냐고! 할수있게는 해줘야될거 아이가! 아! 아씨 터져 터져 톡톡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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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 기다렸다가 타 점프 야이씨 너무한거 아니야? 쪼가서 터져 생각보다 게임 어려워요 이거 헷갈려 헷갈려 키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을 때 키가 너무 헷갈려 점프 치고 점프 하나 둘 치고 점프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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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뭐야 갑자기 뭐야 야야야야 너 아까 헌먹췄잖아 야 야이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나 좀 살려줘 누가 아까 나 좀 살려주세요 아까 나 좀 살려줘 아까 나 좀 살려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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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가만있어 뚜그려줘 오케이 점프 푸니 푸니 야야야야야야야 와 야 마지막에 저렇게 날 옛매길라고 오 없겠다 아 진짜 힘들겠겠다 아 아 이걸로 쳐서 올라가라고 아 아이씨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야 야 야 저러고 어허 야 야 맙소사 점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한 대 더 치고 점프 점프 올라가고 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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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치고 치고 제발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 낼름 혓바닥 공격 혓바닥 공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 hose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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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왜 맞아 저게 엇 와 아 아 함정이었다 아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네 야, 터져, 간나, 이정거나, 아, 화가 난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아까 저기 어떻게 넘어가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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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넘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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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넘어가는 거야, 아, 안 죽는다, 야! 치고! 야! 쳤잖아! 저거! 와! 아! 살짝 점프 치고 치고 올라가서 올라가고 치워주고 잠깐 대기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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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햇바닥! 햇바닥! 햇바닥 조심! 햇바닥! 흐! 햇바닥 조심하고! 흐! 흐! 찌끄러! 폭탄 아저씨! 낮점! 아니야! 아까 어차피 밑에 있는거 먹었어! 그냥 낮점으로! 안돼! 와! 와! 저거 무조건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쳐야되나보다! 와! 아! 아! 저.. 말도 안되는.. 아이씨! 여긴 알았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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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 잡아줘! 낮점! 어! 잘쩍! 살짝 떨어 춰! 야!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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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뭐라고 여기서 한판 이렇게 오래하는겨! 퍼주고 아이씨! 엑他们! 엑... 여기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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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흩수가 할 뻔했다. 또 돌아주고. 하닥 구간. 새아저씨 잡아주고. 맞죠? 아! 아. 아, 저거 어떻게 쳐야 돼 저걸. 나 완전 강헌네! 아저씨 넘어가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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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어구 타잉 나점이다 나점 나점 아 여기 젠장 대단해 죽어 아 아 아 야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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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가지고 빼다기 잡아주고 이거 타야될거 같은데? 와! 역시! 탔어야 되네 숙이는거 깜빡했다 넘어가! 넘어가주고 점프! 으악! 4점! 아우! 야! 제발! 나 좀 놓아줘! 슬라잉 4점 점프 안해 아이씨 배달려주고 아! 빠르게! 빠르게! 점프! 덮어주고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왠지 가져가야될거같은 느낌 아이씨 아씨 어떻게해도저래 야! 야! 어! 축구! 축구! 야! 이라다! 피해주고 잡아가지고 으악! 또이거야 제발! 제발좀! 야! 꼬리 치게 했잖아! 너무 한거아니야? 와아! 정말! 정말 다 달려주고 야 타 타 왜 야 타질 못하네 타질 못하네 야 때려 점프 점프 빼 야 빨리 가자 빼 배 달리고 야 꼬리치기 했잖아 야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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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주고 어 어 어 어 야야야야야 빨리 꺼져 임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간다 하나 둘 셋 아 야 꼬리치기 바로 했잖아 와 뭔가 잘못됐어 나 꼬리치기 바로 했단 말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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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됐다, 됐다, 됐다. 아 왔다. 이걸로 가지 않을래? 넘어왔어, 넘어왔어. 다 됐고. 맞쏘어. 야, 때렸잖아. 야, 왜 안 되는 거야, 저거? 아, 환장하겄네, 지금. 한번 했으니까, 그래도. 다음, 이번엔 좀 쉬겠지? 달리고. 줄여주고. 뭐야? 야, 저거 왜? 나 키보드 딴 거 안 눌렀는데? 앞으로만 눌렀는데, 왜?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서 떨어지냐?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아, 맞는 거야, 도대체? 맞는 이유로. 너무 왔고요. 이번엔 너무 왔죠, 이번엔. 앗! 앗, 또. 또 함정에 빠져버렸다. 또 다른 함정에 빠져버렸다. 이 미친 게임, 아아. 와. 야, 이 미친 게임, 아아. 와. 나 이런 게임인 줄 몰랐어. 나 평화로운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달걀없고 평화로운 게임인 줄만 알았는데. 달걀없고 평화로운 게임인 줄만 알았습니다. 거의 실수였네요. 절대 평화로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 맞네요. 아, 보스전이야. 뭐야?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해이. 났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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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한거 아니냐 이거? 야!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어휴.. 어이가 없는 게임이네 이거? 아니 어처구니없는 게임 보소일거? 아 이거 어처구니없는게 때렸다가 생기면 옮기고 생기면 옮기고 생기면 옮기고 야 패턴도 있어 보스전에 아이씨 뭐야 어때? 어때? 다는건데 이건 또 그냥 저 지점에 떨어진다고 용암이 조심하라고 이거 내가 조심한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이거 야야야 야 야 야야야 또 또 또 또 야야야 야 뭐야 와 야 점프 안됐어 이번에 야씨 너무한거 아니냐? 별이들 师단 공격 바로 다시 자 빨리 나와 잘못했다 죽었을때? 터지고 올라가줘요 생겼때 움직이고 하고 올 때 한번 떨어지면 끝이야 그냥 한 스테이지를 20분하고 앉았네 와 와 와 안 사라지는데? 거그 아니냐? 아! 까시 까시 아, 목숨 하나 남았어. 위험한데? 까시도 생겼다. 와, 저 타이밍에 저기서 나타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상해라. 빨리 나와. 타이밍! 아,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방금 맞았잖아. 안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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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눈 돌아간 거 봐. 저거.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걸 공룡의 눈이 말해주고 있어. 아, 진짜. 옮겨주고. 옮겨주고. 한 대만 더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와, 야. 뭐한 거 아니야? 진짜. 시작하자마자 맞고 시작한다고? 그냥 한 번 죽자. 그래도 깨기 힘든데 공룡 눈 돌아간거 봐. 애고. 애도 힘들었어 지금 얘도 지금 힘들었다고 눈 돌아간거 봐 지금 바로 돌아오기냐 야 터져 아우 터져 나이스 타오르고 떼대기 생겨 올라가지고 와 이거 죽었다 야 옮겨졌는데 왜 떨어지지? 한거 아니야? 터져 나이스 터져 나이스 버그 생겼네 어 바로바로 왔어 낼 수 있어 나이스 바로 넘어가지고 아 야 점프했잖아 아 이거 또 죽었어 이러면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생기자마자 떨어지는게 어딨어 와 진짜 너무하네 왜 맞았냐 이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여가지고 어우야 나이스 생기면 바로 생기면 바로 생기면 바로 생기면 바로 생기면 바로 자 바로 아우씨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눛갈들이 이쪽으로 와야되는데 야 야 아우 야 아아 아파 야 야! 절로가 터져! 나이스! 맞췄고 대기! 짜다기! 기다렸다가 피워주고 야! 타이밍 벗어! 야 씨... 근데 에너지가 필요한겨... 야! 터져! 아! 아! 도대체 나는 왜 만능냐고! 오! 좋다! 네! 들어가! 비켜주고 비켜주고 아 이거... 아 맞아! 때려주고! 아 야 씨... 야! 가 터져! 똥갈! 똥갈! 터져! 좀 약간 운빨이 있어야 돼 이거... 야! 야! 와! 야 씨... 바로 때렸는데... 아... 들어가가지고... 넘어가지고... 넘어가지고... 어... 아...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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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동바들이 이쪽으로 올 때까지 살짝 기다려줘요... 아... 아... 저 동바들이 여기까지 안 오는 거... 잠깐 운빨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아니다... 오! 위험했어... 됐어! 나이스! 끝났나? 뭐... 끝났다! 후아~~ 같이 박수를 쳐요 Herk 오! 개힘들어... 얼음스테이 доп... 여긴 마지막일 거 같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5분 뒤에 플렉 서바이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놈이 만들었어? 이거 다이노 다이노 어드벤션 어떤 놈이 만든 거야? 좋네요 게임이었어요